한글자막 by 한효정 12년 일을 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화장을 오래하고 있고 기내 환경이 건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20대 때는 화장품을 고르는 특별한 기준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보다 피부가 좋은 선배님이 쓰는 화장품을 이렇게 보고 따라 써보고 또 예쁜 연예인이 광고를 하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구매해서 계속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이 승무원이다 보니까 출근하는 길에 면세점을 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사면 굉장히 비싼 화장품을 조금은 저렴하게 구매해서 쓸 수 있어서 20대는 또 혼자 벌어 혼자 쓰잖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쓰는 거 아깝지 않게 썼습니다. 그래서 20대 피부가 좋을 때 비싼 화장품 좋은 화장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비싼 화장품을 많이 써놨으니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피부 고민은 전혀 고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감하시죠? 아니신 듯 안해. 시간이 지날수록 칙칙해져 가고요. 20대 때부터 있던 눈가 주름이 점점 깊어가지고 없던 팔자 주름도 생기고요. 주름은 점점 깊어가고 그리고 없던 모공도 넓어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대로는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면세점은 갈 수 없으니까 가까운 백화점으로 가서 예전에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비싼 화장품을 덜컥덜컥 사서 사용을 해봅니다. 근데 저기 화장품 데스크에 이렇게 앉아서 고민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요즘 모공이 좀 넓어서 고민이고요. 피부가 터져서 고민이고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화장품을 막 꺼내주시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그런데 다 들으면 설명 들으면 사고 싶죠. 저는 지금 피부가 좋아지는 게 가장 큰 목표이니 고민 없이 카드를 내밀고 가서 또 가져와서 많이 발라보곤 했는데요. 개선되는 걸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안 많은 것보다는 낫겠지.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개선되고 싶어서 가까운 피부과로 또 가봅니다. 피부과 관리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도 몇 분 계신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통 10회 관리를 하면 200에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뻐지려고 하면 돈을 막 씁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쓰면 저는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피부가 좋아지는 과정 안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해봤는데요. 한 두 달 정도는 피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졌다. 관리를 잘 하시나 봐. 이런 피드백을 듣는데요.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또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비싼 피부과는 가지 않고 그 노동력을 나에게 쓰자. 그래서 셀프케어를 하는 기구를 삽니다. 지금은 화면에는 두 개 정도 있는데요. 집에 두세 개 더 있습니다. 쇼호스트님이 뭐라 뭐라 얘기하면 막 또 사고 싶죠. 그래서 막 사요. 그런데 몇 번 해보면 저기 저런 집에서 하는 기구들은 조금 일시적인 자극이니까 효과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매일 저녁에 아이들 케어하고 뭐 하다 보면 언제 저런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둘 사보고 또 화장대로 들어가고 또 사보고 화장대로 들어가고 아마 고기를 지금 이렇게 끄덕이신 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관리를 해보면서 아 매일에 영향이 중요하지 일시적인 자극보다 자극보다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저희 피부는요. 표피, 진피, 피아조직으로 되어져 있어요. 표피는 진피를 보호하고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진피는 아마 화장품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피까지 화장품이 흡수된다. 우리는 그런 게 특징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진피에 여러 가지 피부기관들이 있고요. 우리 피부에서 가장 두꺼운 층입니다. 여기 보면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진피층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어서 피부관리는 곧 진피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피부는 28일 주기로 세포가 또 채워지고 또 떨어져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떨어지고 매일에 들어오는 영향이 부족하면 저 각화수기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피부장벽이 탄탄하게 유지되지 못하거든요. 피부장벽이 탄탄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또 예민해지고요. 피부 안에 갖고 있던 수분과 영양 손실을 급격히 가져옵니다. 그래서 피부장벽이 내가 조금 손상이 됐다. 뭔가 좀 이상신호가 온다 하면 저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특히 요즘 여름철이 다가오고 날씨가 덥고 더웠다가 추웠다가 며칠도 너무 추웠죠. 그래서 피부에 조금 예민해지면 느끼면 나는 피부장벽이 좀 약해지고 있나? 하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저런 신호들이 한두 개씩 느껴졌을 때 아마 그냥 좀 지나치시고 또 일상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이제 피부 노화로 느껴지십니다. 저기에서 두 개 정도 내가 해당이 된다. 여기 한두 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잔주름, 색소침착, 모공확장, 피부 처진, 표정주름, 피부건조, 칙칙한 피부 이런 걸로 내가 느껴지는 게 피부 노화입니다. 제가 피부관리를 요즘 또 마스크를 벗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 50이 되었거든요. 어 그죠? 이런 반응이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피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요즘 그렇거든요. 근데 왜 예쁜 친구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예뻤는데 피부 좋아지고 이러면 괜히 왜 약간 밉고 막 그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는데 막 피부 관리 잘하고 있고 왠지 잘 사는 것 같고 이 피부가 뭐라고 그쵸? 그래서 피부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마음이 되게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하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피부관리 우리가 조금은 신경 써야 한다. 제가 지금 피부관리를 하고 있는 건 셀라비브라는 화장품이에요.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셀은 많이 들으시죠? 세포라는 뜻이에요. 얼라이브는 살아있는 생기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두 가지 뜻이 합쳐진 화장품인데요. 제가 저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오 제품 다르겠다 남다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셀라비브의 화장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첫 번째는요. 식물성 성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백화점 1층 코너로 이렇게 가시면 막 이렇게 식물성분으로 엄청 유명한 화장품들이 있죠. 하나 잡으면 뭐 몇십만 원 합니다. 영양크림이 백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다르게 식물 추출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은요. 수분과 영양 공급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셀라비브는요. 제가 아까 말했던 진피층까지 흡수되는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검증된 사실이고요. 화장품은 영양이 그득하지만 진피층까지 흡수되지 않으면 상처 났을 때 연고 안 바르고 밴드만 붙여두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흡수된다. 영양 성분이 많다가 아니라 특허받은 인셀드 전식 기술과 올리볼 추출물이 있습니다. 인셀드 전식 기술은 피부 세포에 영양이 이렇게 흡수되면 재생을 잘하게 도와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거 꼭 보세요. 내가 아까 노화 과정을 좀 느낀다. 여기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이 이쪽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러면 인셀드 전식 기술에 특허받은 성분이 활성 펩타이드라는 게 있어요. 활성 펩타이드는 피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워주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담장을 쌓을 때 벽돌을 쌓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활성 펩타이드예요. 그리고 진피지까지 흡수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올리볼 추출물은 식물 복합 추출물인데요.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소금 뭐 이렇게 설탕만 넣어도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이 올리볼 추출물은 식물 추출물인데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특별히 배합이 된 그런 특허받은 물질입니다. 그러면 인셀드 전식 기술과 올리볼 추출물이 우리 피부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들어가서 샤악 펴진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정말 셀라비브 발라보세요. 샤악 펴지는 느낌이 있는데 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임상 실험의 결과가 있습니다. 토너인데요. 토너를 바르고 수분이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 수분 손실을 즉각적으로 감소해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피부 탄력도 높여주는 3시간 후에 2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셀라비브가 제가 또 두 번째로 가장 좋았던 이 제품을 바르면서 좋은 거는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화장품에는 영양이 많고 수분이 그득하기 때문에 세균이 저절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이런 방부제를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바라는데 나쁜 것도 굉장히 많이 바르겠죠. 그런데 셀라비브는 이런 것들이 없이 안전한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올리볼 추출물이 그득 들어간 베이징 라인과 인셀디전스 기술이 들어간 집중 라인으로 구분됩니다. 클렌징, 토너, 영양 수분 케어, 스페셜 케어로 나눠질 수 있고요. 첫 번째 피부 장벽 관리의 첫 번째 단계인 클렌징부터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습니다.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와 젠틀 미클 클렌저, 크리미 폼 클렌저가 있는데요.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는 그냥 화장솜에 묻혀서 이렇게 닦아내시는 거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화장을 안 한다 나는 그래도 한번 닦아내 보세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특별히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특별히 안 쓰셔도 다 지워지는 굉장히 좋은 리무버이고요. 보통은 저렇게 메이크업을 지워내시고 나면 되게 건조하세요. 그런데 이 제품을 쓰고 났을 때 내가 화장을 닦아났나? 할 정도로 건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습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젠틀 밀크 클렌저 역시 올리볼 추출물이 들어가져 있고요. 유산균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 그리고 또 지성인 피부 피부 나는 조금 뭐 이렇게 자극적인 걸 쓰면 트러블이 일어난다 조금 예민하며 이렇게 뾰루지가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젠틀 밀크 클렌저를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잘 사용합니다. 보통 물 세안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젠틀 밀크 클렌저를 세안하시면 화장품이 엄청 잘 흡수됩니다. 내일부터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크리미 폼 클렌저는요. 정말 생크림같이 굉장히 고운 거품이 내 각질까지 제거해주고요. 피부 모공 깊숙해있는 화장품의 그런 유분들도 제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분들,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남편분들 왜 면도할 때 크림 많이 쓰잖아요. 나쁜 물질 엄청 많거든요. 크리미 폼 클렌저로 대체해주시면 또 나쁜 것들이 덜 흡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영양 공급을 하는 단계예요. 토너는 이름이 퍼펙팅 토너인데요. 셀라비브가 미국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다 영어로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이름을 조금 단어만 공부해 들어보면 아 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으신데요. 토너가 원래 하는 기능은 피부의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완벽하게 해낸다고 그래서 퍼펙팅 토너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뿌려보시면 벚꽃 향이 나거든요. 이렇게 쫙 뿌렸을 때 기분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건조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덜어 다니면서 미스트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라비브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인데요. 얘는 요즘 한 내가 45세 이상이다. 나는 조금 많이 건조하다. 그리고 나는 좀 반짝, 좀 푸석해 보인다. 나는 좀 반짝반짝하는 생기있는 피부를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사용해 보시면 정말 촉촉함이에요. 그런데 오일이잖아요. 너무 끈적하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일 같은 느낌은 하나도 없고요. 98% 식물 유래 성분이 들어져 있고 피부 탄력 케어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제품 만족도 100% 제품이에요. 저는 토너 쓸 때도 같이 이렇게 써커스 쓰기도 하고요. 레디언트 오일은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드레이팅 아이 에센스인데요. 세월의 흔적을 가장 빨리 느끼는 곳은 눈가입니다. 눈가에는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예민하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아이 에센스에는 뚜껑을 열면 지금은 뚜껑이 닫혀진 그림인데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터가 있어요. 눈가에 아이크림 바를 때 약지로 발라라, 두들기면서 발라라,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눈의 골격을 따라 바를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아침에 나는 눈이 잘 붓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걸 차갑게 얼려 두셨다가 하면 붓기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상실험에서 눈가 피부 주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셀러비브 화장품 중에 가장 1등으로 권해주는 제품이에요. 바이탈라이징 세럼인데요. 바이탈라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생기 있고 활력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내 피부를 만들어준다는 세럼의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얘를, 얘라고 하기 그렇네요. 이 제품을 처음 발랐을 때 제가 어 이거 너무 당기는 것 같다 이랬었어요. 정말 발라보셔서 진짜 너무 당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피부가 착 쪼여지는 아까 왜 그 영상에서 보셨죠? 올리볼 추출물이 피부 장벽을 쫙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걸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바이탈라이징 세럼입니다. 저는 토너를 바르고 세럼을 바르고 토너를 바르고 세럼을 바르고 요즘 한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약간의 부지런 떠는 걸 해봤는데 요즘 저를 뵙는 분들 제가 사실 요즘 좀 체중이 늘었지만 살이 빠졌냐고 물어봅니다. 얼굴 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착 잡아주는 세럼입니다. 꼭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낮과 밤 나눠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민감성 건성에는 이런 타입을 권해드리고요. 복합성 지성 피부에는 또 이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데이크림 이제 세럼까지 발랐다고 하며 외부 자극으로 또 피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선케어 제품이고요. 프로텍티브 데이크림이에요. 피부를 하루 종일 보호한다라는 크림인데요. 크림은 조금은 내가 건조하신 분들 크림 타입을 쓰시고 로션은 내가 좀 지성이다. 유분이 있다고 하시면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지 한 두 달 정도 된 제품인데요. 데일리 UV 프로텍티브 크림인데 나는 선크림을 바르면 너무 트러블이 일어난다. 나는 조금 기미가 조금 더 커버됐으면 좋겠다. 예방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양이 충분해야 우리 세포가 또 재생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리플레싱 나이트 크림과 젤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크림은 역시 나는 좀 건조하신 분들 젤은 나는 좀 유분이 많다 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관리만 하면 참 피부가 좋으면 좋겠는데 우리 뭐는 각질 제거도 해야 되고 모공 케어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각화주기가 잘 일어나야지 건강한 피부가 되는데요. 각질층이 많으면 영양성분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많은 좋은 제품들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질 케어는 꼭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아주 좋은 제품이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인데요. 바르면 까만색이에요. 제가 한 번씩 집에서 이렇게 바르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데 그 다음날 보면 엄마 예뻐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수지 우리 모공 케어도 해주고요. 그리고 각질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모공 사이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는 집중 클렌징 단계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세안을 하시고 이렇게 롤링해서 헹궈내셔도 되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팩 형태로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15분 사이에서 헹궈내시면 본인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 내 피부 이렇게 좋을 수도 있나 굉장히 톤이 맑아지고요. 다음날 화장을 해보시면 각질이 잘 제거됐기 때문에 화장이 엄청 잘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인데요. 보통 피부과 가면 아니면 피부 샵을 가면 보습 관리를 마지막에 꼭 해주시잖아요. 가지 않아도 집에서 내가 피부 관리 샵을 받을 수 있는 게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붙여서 한 20분 정도 하시고 떼어내시면 되는데요. 보통 면접이 있거나 내가 되게 중요한 미팅이 있다. 내일 대면으로 하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의 모임이 있다. 하실 때 꼭 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다들 친구들이 이렇게 보는 이렇게 하는 걸 느끼실 수 있는 시트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시트 마스크를 사용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라디언트 페이셜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품이 있었지만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가 집에 가면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를 한번 닦아내고 클렌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토너를 뿌리고 라디언트 페이셜 오일을 한두 방울 빨라주면서 마스크를 붙이는 날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 에센스를 바르시고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바르고 아침 저녁에 따라 나누어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탄력관리야 이런 걸 하지만 또 나이 들면서 어려운 점은 칙칙함이 있죠. 제가 이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일요일 날 굉장히 피부 상태가 좋았는데 저희 남편이 저보고 어디 아프냐고 묻더라고요. 나 안 아픈데? 보니까 제 피부가 너무 칙칙한 거예요. 그래서 맨 얼굴로 어디 다닐 수가 없는 상태로 되었지만 지금은 일요일 날 세수도 안 하고 어디를 막 다닐 수도 있어요. 브라이트닝, 화이트닝 관리인데요. 식약체에서 미백 인증을 받은 성분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더 피부 진정 효과도 가져오게 되고요. 제품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브라이트닝 라이트 컴플렉션 세럼인데요. 그냥 화이트닝 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바르고 브라이트닝 라이트 컴플렉션 세럼을 저는 같이 바릅니다. 그리고 브라이트닝 루이너스 모이스처 크림인데 루이너스 반짝반짝 물광 피부를 만들 수 있는 크림이에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함께 사용을 합니다. 제가 저희 팀 20대들이랑 찍은 사진이거든요. 한 2년 전에 찍은 것 같아요. 괜찮죠? 누가 20대인지 잘 모르겠죠?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화장품을 바르면서 늘 가는 세월 붙잡기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셀라비브로 매일매일 영향을 채워주면서 가는 세월 붙잡지 말고 오는 세월 앞에 당당해지자 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가 어쨌다 보다 매일매일의 나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챙기시면서 셀라비브와 함께 오는 세월 앞에 당당해지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